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대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교육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제 12월 FOMC를 앞둔 시장은 4월에 내년 전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11월 CPI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호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양지수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급등했고요. 코스닥 2% 넘는 상승분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금요일을 알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문을 열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양지수 나란히 붉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0.63% 상승하면서 2,53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을 0.58% 올라가면서 835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기분 좋게 양지수가 나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 시가총의 상위 종목분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일제히 상승부를 키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0.69% 상승하면서 7만 3,1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강세, SK하이닉스가 오는 시장에서 시초부터 2%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85%, 86% 강부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포스콜딩스가 0.74%, 네이버가 0.23% 강부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는 아직은 주가 방향성 설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아와 LG화학은 1%, 그리고 0.63% 매물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오늘장에서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두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비엠은 0.69%, 96%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는 1.65%, 1%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넘습니다. 67만 8천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횟색견은 0.14%, 포스코DX는 0.1%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F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LB가 0.45%, HPSP가 1.55%, 오늘 시초부터 반도체 쪽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42%, 셀트리온 제약도 0.72%로 강포합건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기회로 설명드리면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설계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 설비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고 원전 관련으로도 살짝 부각된 적은 있지만 가하게 부각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천지 관련 종목으로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가 2차전지 양극재 공정 엔진을 맡고 있고 차차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 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투심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2차전지에 대해서 유망한 것은 알고 있지만 증권사 리포트들이 긍정적으로 나오지도 못하다 보니까 다들 수급 동의를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 하지만 2차전지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달려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저렴한 표현이지만 다들 돈은 있지만 2차전지를 언제 살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주에 에코프로피엠이 삼성 SDI 수주도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카이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1회 충전으로 9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리튬 메탈전지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이 수산 리튬 관련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하면서 2차전지 관련 리튬 관련 종목들에 투심의 온기를 돌려주면서 그런 부분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강원 이 솔루션 자체도 무수수산 리튬을 12월에 본격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무수수산 리튬 관련 매출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아마 에코프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에게도 올해 270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말고도 이제 코스모 신소대양 양극제 제조공정 설비 수주 계약도 올해 2건 계약한 이력이 있는데요. 2023년 7월에는 280억 원 그다음에 저소번 달에는 5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TCC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 완료했는데요. 그에 따른 좀 외국인 투자가들의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차트랑 수급 동일을 보더라도 충분히 좀 거의 8개월가량 조정을 거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점을 꾸준하게 두터운 매물대 구워서 저점을 쌍바닥 다지고 산바닥째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차원제 리튬 관련 2차원제 리튬 관련해서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금양 이런 종목들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으면서 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으로 보인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0억 시총인데 이제 신규 편입 되네요. 코스닥 150에 들어갑니다. 강원에너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팻미스 관련과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한 거래의 대금 한 4등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업 계회를 설명을 드리면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 어떤 의뢰를 맡기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팻미스 기업들과 삼성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구글의 차세대 언어모델 LLM인 재미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재미나이가 공개됐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어떤 편집된 영상이 아니냐, 정말 이게 그들이 발표한 실제 성능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야 된다. 이런 표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오늘 월요일날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물량 수화가 완료됐다. 그 부분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한테 큰 우려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나이가 총 3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재미나이 나노 덕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거대 언어모델 LLM이기 때문에 구글의 첫 GPT라고 볼 수 있는 바디에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픈 AI의 첫 GPT와의 건전한 승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팸리스 기업들이나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다양한 수급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제조 반도체가 가장 대장급 종목이고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이 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기 때문에 가온칩스도 그 뒤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소대 반도체 공작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줄 것이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따른 낙수 요구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0.9% 하락하면서 1317월대 그리고 WTF 국제 유가 69달러 선까지 밀렸지만 지금은 71달러 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락세는 연출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AMD 차세대 AI 칩 그리고 구글 LLM, 재미나이 공개 소식 등의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중국 요소수에 이어서 인삼 암모니온 수출 통제 소식의 비료와 농업 그리고 요소수 테마 역시도 상승 회로를 보여줬는데요. K-배터리 2인에서 디켈과 폐배터리, 리튬 관련된 테마 역시도 고로고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지 어떤 종목 조금 더 윤여겨봐야 할지 저희 증시구와 함께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살짝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8% 상승하면서 2527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올라가면서 832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보다 살짝은 낮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월요일장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머티 실시간 조회 성의 종목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6%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14만 2,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초부터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9조 원을 넘겼고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역시도 확정됐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강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아직까지는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우선은 9만 8,6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RG 넥스원은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의 로봇계 회사, 군사용 멍멍이 회사죠. 우선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오늘 시장은 9만 8,600원 선에서 우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 방향성은 다시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가온칩스 방금 직전에 손연호 팀장님께서 소개해주는 종목입니다. 1.89%, 벌써부터 2%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4만 8,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고속 정장할 수 있다는 전망의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고요. 구글의 LLM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에이징 랜드입니다. 아직까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만 6,4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역시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 반도체는 지금 2.48%,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만 1,0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AMD가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자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은 물량을 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뉴 5%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2,7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업은 비철금속 관련주고요. 다만 부업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로 언급되고 있죠. 이낙연 관련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 방향성 설정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만 800원 선에서 우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후에 합병 심사가 시기 확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2만 800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부국 철강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40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건설 경기 회복이 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종가 형성할지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는 아직까지는 주가 방향성 설정하지 못한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786원대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지난주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죠. 와이더 플래닛은 아직까지도 함께 방향성을 못 찾은 모습인데요. 4,825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역시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장 급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머티 계속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5.6% 계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최근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죠. 에코프로머티 개인들이 이제 좋아라는 주식이어서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효과를 좀 보시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최근에 관심 순위 1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0.4%네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에코프로비엠도 뭐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밑쪽보다는 위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주식 양도세 조건 완화가 금년 내로 된다. 이런 얘기가 금요일장에서 우리한테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오늘도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LIG 넥슨은 이따가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26% 이렇게 올라가네요. 로봇주를 3천억 넘게 주면서 지분은 60%를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끊은 건데 저희가 센트멘털, 펀드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릴 때는 로봇 얘기는 빼놓고 방산만 가지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는데 이제는 로봇주 얘기까지 나와서 말이죠. LIG 넥슨은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이따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포스트코딩스 오늘 약하게 강보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죠. 플러스 0.9%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은 10위권에 와 있습니다. 플러스 4%. 아무래도 이제 LIG 넥슨은 로봇 관련주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해가지고 로봇주가 다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2위,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4.4%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38억 팔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팝니다. 589억 순 매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430억, 이렇게 순, 430개약이죠.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물, 선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 오늘 제일 많이 사네요. 192억 삽니다만 플러스 0.3% 반등에 불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7억 삽니다. 0.7% SK하이넥스 그동안 좀 밀린 게 있었죠. 55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나 플러스 1.1% 전체적으로 이 상위권 몇 개 빼놓고는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 대형주 중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오늘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둘 다 프로그램은 순 매도네요. 61억, 67억 각각 이렇게 순 매도인데 주가는 1.4%, 2.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언저리에 있는 LNF 오늘은 보합입니다. 마이너스 6억 정도 이렇게 보합이 나오고 있고요. HPSP 금요일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조화를 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1.7% 이렇게 밀립니다. 프로그램도 8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도 오늘 56억 괜찮은 그런 분위기고 셀트로는 오늘 많이 사네요. 51억 이렇게 사면서 3.4% 올라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H 넥슨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가 항상 펀더멘탈 주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방산 주식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 쪽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많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순 매수 오늘 프로그램으로 한 39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KNS 7%네요. 프로그램이 9억이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가벼운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많이 튑니다. DTNCRO 이것도 5.8%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퓨체미 매도 상위네요. 6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보압에 있고요. LIG 넥슨 주가는 올라갑니다만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59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41억 정도 순 매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HPSP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아까 프로그램 순 매도 말씀드렸고요. 제주 반도체도 오늘 47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강보 앞선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보니까 말이죠. 오늘 LIG 넥슨이 관심 종목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보틱스를 사는 건 좋습니다만 얼마에 사냐,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 이런 것도 참 관심 있는 거고 LIG 넥슨이 내수 비중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방산주가 올라갈 때 따라잡지 못한 이런 면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해외 비중 30%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주가 재평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로보틱스 주로 지분을까지 사면서 앞으로 성장 쪽으로 좀 한 번 더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지식 시장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LIG 넥슨이 실적이 안 나오는 잡주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어떤 완성품을 하나 팔 때마다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찍히는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떤 조준 뭐 거래 측정기나 정밀 타격 분야에서는 이제 LG 그룹과 연관성이 있는 LIG 넥슨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었고요. 어떤 실적 증가 추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지만 업종에서 갖고 있는 저평가함으로도는 LIG 넥슨이 가장 높다라고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LIG 넥슨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뭐 유보금이 없는 기업도 아닌 가운데 어떤 로봇 사업을 진출을 통해서 사업 다확화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위 산업이었다고 했을 때는 방위 산업 네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 및 대로 갖고 있지만 로봇 산업을 위해서 자금을 쓰는 부분은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넣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보다 이미 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고스트로보틱스를 이제 편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큰 뭐 자금 뭐 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갭 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눌림목 공략을 하기에도 뭐 3에서 5% 떠서 시작한 게 아니고 22% 이상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3일 정도는 좀 누누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순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다가 오늘 아마 갭 상승했으니까 이 수급이 외국인인가 개인인가 이런 것들 좀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3일 정도 지켜보는데 지지 구간이 한 11만원에서 11만 4천원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하루 정도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LIG 넥스원이 일단은 그 지분 보유도 24년 6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멘텐도 자주자주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위산업으로 6개월 정도 지켜보시되 편입 이후에 이 기업으로 가져올 로봇선업에 따른 성장성 이 부분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0.3%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플러스 0.7%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맞이하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와나 이 얘기가 지금 주가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겠느냐.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게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아주 긍정적인 효과입니까? 아니면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은 우리 시장에 반응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반응이 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몇 월 몇 시에 다 선반영이 완료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시장 복귀를 해보면 재미나이 발표 덕분에 오전장에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오후장에도 좋은 모습을 이어갔는데 그 중심에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대주주 양도 완화가 올해가 가기 전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지만 좀 반반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올해 결정이 되기보다는 아마 내년 상반기 총선 전쯤에 하지만 그때 발표되면 조금 약발이 덜하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심사숙고 없이 그냥 번개골 콩보부터 나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높으신 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 덕분에 오늘 기관 순매수 코스닥이 보통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아침 일찍부터 들어오는 모습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다행히도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저번 주에 투자하고자 했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주 양도세가 결과물로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인 차익 시험을 밀릴만한 그런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관련돼서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2차전지 아무래도 많이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주가 차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펀드멘털적으로 반대도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연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2차전지가 고평가냐 아니냐에 따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평가는 아니다. 저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는 아니고 일단 올해나 내년 보여줄 실적에서는 좀 제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랑 주가 추이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30년까지 2차전지가 성장이 멈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기대 이상을 상상했던 이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거품이 꺼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고 정리라든가 어떤 이런 2차전지 에너지 저장장치나 전기차에 대한 매수 욕구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투심이 아 이제 바닥이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바닥 다지고 반도체처럼 어판 개설이 되겠네 이런 투심 개설 정리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제가 2년 뒤 3년 뒤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보여줄 실적으로는 그래도 엄청나게 고평가 위치는 있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수급이 모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일단 주가로 수급 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기타 양극재 기업들 리튬 관련 종목들 수급이랑 주가출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을 왜 사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저는 제 생각과 2차전지의 기조에 깔려있는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뭐 LNF나 첨보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내년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조차도 과대 낙폭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맥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재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수행관점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만약에 리튬이나 양극재 수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빙 걸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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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계속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타가 본다면 코스피는 지난번 공매도 이슈가 있을 때 주가 지수 상단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코스타는 어떻게 보면 하단에서 행보세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연말 마지막 낼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을 눌렀었던 2차전지 쪽에서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이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개장 상승률 상위 좀 봐야죠. 코스피 탑5부터 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LIC 넥스원을 계속 얘기했죠. 에코 프로 머티, 보령, 항아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인데 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었지만 LIC 넥스원이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늘림이 나오고 있고 장점 고점 대비해서도 늘림이 나오고 있지만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공시가 나왔죠. 어쨌든 지금 방산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로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국지전 전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재래식 무기의 어떤 사용도 중요하지만 신식 무기,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도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줬었는데 이번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조금은 뭔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IC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주가는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는 조금은 미진한 모습을 보줘다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단계 급등에 대한 어떤 흐름들,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오늘 최소한 1시나 2시까지 흐름들, 혹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시가입니다. 오늘 시가를 회복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11만 8천 원, 12만 원을 회복한다라면 꽤 의미 있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봇주들이 좀 동반해서 강세를 띄고 있는데 LRG 넥스원 이거 상당히 비싼 회사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두산 로봇티스도 그렇게 비싼 회사가 한 한 달 만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 올해 특히 하도는 섣불리 고점을 예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봇틱스,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LRG 넥스원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힘들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들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의미를 둘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령이 이제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5%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흐름적으로 본다라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11월 23일에 한번 고점을 기록을 했었고 지난 10월 때에도 고점을 기록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만 원, 만 천 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대신에 돌파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위치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 가격에서도 혹은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기습적인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 시가 원절이 한 만 2, 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보령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봐야죠. 실시간 상승률 상위 터프하이브 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조 터프하이브, 위주윅 스튜디오, 에이징 랜드, 로보티즈, 칩셋 미디어, 솔리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인데 어느 걸 먼저 볼까요? 뭐 위주윅 스튜디오가 바로 갭상한가로 돌입을 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해서 이정재 씨가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동반돼서 이슈가 되면서 오늘 갭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신규로 접근할 수는 없죠. 지금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상한가니까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종목은 상한가가 풀렸을 때가 단계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을 보시고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그날보다는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제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에이징 랜드라든지 칩셋 미디어, 일단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구블이 재미나이를 공개를 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권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그 와중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들어오는 것은 재미나이 쪽보다는 지금 재미나이 나노 쪽으로 해서 내년에도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재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라든지 빅스비 같은 그런 서비스 모델이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디바이스, 한마디로 IT 제품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올해 나오는, 내년이죠. 내년에 나온 제품에 조금 더 관련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노트북에도 관련해서 조금 AI 관련된 서비스를 좀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쪽, 물론 다 강한 건 아닙니다. 반도체 쪽이 다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쪽으로 해서의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솔리드는 통신장비 쪽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냥 일시적인 매기가 좀 들어와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영어로서 쓰기 때문에 못 알아 듣는 분들이 많을 때 휴대폰이나 기기라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휴대폰 안에 AI를 장착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걸 온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자, 코스닥 좀 알아봤고요. 급등주 좀 찾아봐야죠.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구국철강입니다. 직전까지 VI가 발동됐었는데요.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역시 존재하지만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낙연 테마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17%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5,7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베셀입니다. 주주 우선 공모의 구주주 천략의 최대 주주인 더이엔엠이 배정된 주식수의 100%를 납입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9.72%, 지금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죠. 상승하면서 2,1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진입한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마감 한 채 종가 형성될지 아니면 좀 내려올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시티 프라퍼티입니다. 계열사인 초록밴미디어가 961만 6,975주 공개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추진 소식이 있고요. 역시나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29.84% 상승하면서 가격 상한제까지 올라갔고요. 5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코스9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 네트워크 판매 기업인 티엔스와 협력 관계에 대한 구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고요. 주가의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9.47% 상승하면서 20% 가까이 올랐고요. 58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피달릭스입니다. 상한가로 금요일장 종가 형성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 주의 매수로 상승하고 있고요. 미중 반도체 규제 갈등에 대한 반사기익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13.66% 급등하면서 20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급등주에 보니까 아주 작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따라가 마라 종목 오늘 유창희 대표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저는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한국 펠림스 2세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관련돼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이 중요한 것은 반도체 시장은 오픈 AI 관련돼서 HBM이라든지 DDR5 쪽, 서버용 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기업이 계속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내년에 진짜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면 새로운 IT 제품의 교체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이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상당히 강했었던 흐름들이 좀 있었고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1월 하면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JP Morgan Haysquare, 그리고 하나는 CES죠. 그래서 내년 CES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거와 접목될 수 있는 게 또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텔리칩스의 어떤 기대감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핵심 카메라, ISP 관련해서 대표 생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반사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지금 레벨 2 정도, 레벨 3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면 이 회사의 어떤 제품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난 9월 달에 2만 1천 원, 그리고 10월 달에도 2만 1천 원, 이번 11월 달에도 2만 원대가 단기 저항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4개월, 5개월 정도 고점에서 맴돌다가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내년 초 CES의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렴을 하는 와중에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만 1천 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2만 1천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지만 그 이후에 2만 1천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자장용 반도체 관련한 회사죠. 넥스트 칩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정보부터 화면으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따라갈까요 말까요? 전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의 흐름을 본다라면 모멘텀이 좀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고 주가 상승도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게요.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냥 다 끝난 건지 무산된 건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로만 나온 뉴스들 그동안 보면 대부분 멤버들이 다른 기획사하고의 어떤 계약을 하고 있다.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 끝난 것이라고 다들 예단을 내렸던 상황에서 불시에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파괴력이 있었죠. 특히 블랙핑크 같은 큰 아티스트의 힘은 엄청난 것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많은 엔터 기획사들은 새로운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탄탄한 어떤 선배 아티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블랙핑크를 통해서 신인 아티스트들도 양성, 어떤 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베이비몬스터 역시 마찬가지로 초반 흥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블랙핑크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라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원래 그동안 저는 SM을 계속 주목을 했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 자체가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은 블랙핑크 재계약 무상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죠.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지난주 수요일에 올라온 것이 재평가가 끝난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크게 상승하고 나서 2, 3일 정도 큰 조정 없이 행보를 한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만 6천 5백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한번 매매를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꺼진 물도 다시 오자 이런 정도로 좀 알아듣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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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다만 그저 그냥 딜레이 되는 것일 뿐 아직까지 확실한 한방이 있다는 부분 역시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교육시장 내에서 독과점 사항을 심사 중이기는 하나 결과가 나오고 좀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202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딜레이 되고 있는 점 오프라인 쪽에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리오프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학원 확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확장에 대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딜레이2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 역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 대치동 라이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큰 러셀코어가 있고요. 2023년 상반기 총 7개, 연내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방에서 러셀코어에 대한 인기가 확대되고 있어서 매출 증가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이 러셀코어로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사진을 메가스터디 교육 측에서 제시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수능 비중 확대에 대한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상향되고 있고요. 2028년도 수능 제도 개편에 따라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추진한 그런 기대감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의 준욕성이 높여지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의 입지 또한 아직까지 탄탄하죠. 고교 온라인 교육 내에서 높은 접유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 평균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통해서 다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먼 곳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수능 비중 확대에 따른 수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not cancel, but delay, 유한타 증권의 보고서 제목입니다.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다만 취소되고 있는 게 아닌 그저 그냥 지원되고 있는 것일 뿐 착실히, 탄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의 목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타 증권은 목표 주가는 9만 3천 원, 그리고 바이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발원에 집중하는 지금 코스피 상황이죠.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강원에너지, 강원칩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넥스트 칩,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